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전국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가수 고우나입니다. 오늘 이곳 창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.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 곡으로 저희 타트곡 가시고상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 손을 흐르니까 눈물로 지면 바람이 족히 댈 거 돌아올 것을 왜 떠나셨나요 아파요 아파 미워요 미워 당신이 너무 어려워 나 이제 못해요 나 다신 안해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지난 날은 모두 잊어요 한 손을 흐르니까 세월로 지면 저녁은 족히 댈 거요 돌아올 것을 왜 떠나셨나요 아파요 아파 미워요 미워요 당신이 정말 어려워 돌아올 것을 왜 떠나셨나요 아파요 아파 미워요 미워요 당신이 너무 어려워 당신이 정말 어려워